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눈치가 빨라도 너무 빨라가지고 천재 소리를 듣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눈치 완전 개박살나가지고 욕 오지게 먹고 있는 사람, 두명의 여인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눈치가 하나도 없는 우리 동서. 처음엔 아니 얘가 미쳤나 했는데 우리 시모 속 터지는 걸 보고 엄청난 천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원제, 눈치 없는 동서가 너무 좋아요. 제목처럼 저희 동서는 눈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죠.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겪어보니 그게 아니었네요. 얘 아무리 봐도 천재 같은데 너무 웃겨서 글 써봐요. 일단 저랑 남편은 40대 중반 동갑내기 부부고 시부모는 둘 다 굉장히 가보장적인, 특히 당신들 나이 때문인 건지 옛날 그런 사상도 너무나 강한 사람들이라서 아무리 우리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집안일과 애 키우는 건 무조건 여자의 몫이다. 이러면서 배달 음식을 먹는 것, 또 간편식을 하는 것, 이런 건 감히 어림도 없었고요. 저한테 매번 며느리와 아내의 도리를 강요하면서 동시에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무시를 하는 바람에 그 도가 지나친 거야. 결국 그냥 안 보고 사는 걸 선택하게 됐습니다. 거의 안 보죠. 진짜 1년에 한 번, 정말 많으면 두 번 정도 보면서 그냥 시부모와 며느리의 그런 기본적인 형식만 겨우 갖추고 지냅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시부모의 미친 행동과 말들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다 반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언성을 높이기 일수라 물론 처음엔 저도 바보처럼 당하고 살았죠. 근데 마음을 놔버리면서 그때부터 싸우게 된 거예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우리들 사이는 절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는 그런 반원수 같은 사이가 됐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거지같은 전쟁을 하고 있던 사이에 나이 어린 시동생이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됐고 저희 시동생은 30중반이고 동서는 이제 딱 서른이에요. 몇 년 동안 서로 일정이 잘 안 맞아 거의 못 보고 지내다가 하루는 우연히 시부모와 저희 부부 그리고 동서의 부부까지 모두가 같이 만났고 밥을 함께 먹는데 이때 동서가 그런 말을 해요. 있잖아요 어머님 어제 오빠가 김치찌개 끓여줬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저 배고파 주는 줄 알았어요. 저번에는 마트에서 비비고 사다 먹었는데요. 오빠가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고 좋았어요. 물어보니까 오빠가 어머님한테 배웠다는데 진짜예요? 저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일하기 진짜 싫거든요. 근데 오빠가 집안일을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많이 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자기 혼자 신나게 웃으며 제절거리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아니 이게 뭐야 왜 이래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요 몇 번 조금 더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 저희 동서는 싸가지가 없고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일부러 시부모에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구나. 이게 열받으면 뭐 어쩔 건데 그래 한번 해봐.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라는 걸 저도 알게 됐죠. 그리고 저희 시부모 나이 어린 동서가 이럴 때마다 그래요. 표정이 완전 썩어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는 아예 거침이 없더라고요. 아니지.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눈이 더 반짝반짝 빛나고 정말 이럴 수가 없어요. 너무 대단하더라고. 이미 그러니까 시부모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 알고 자기 고유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저랑은 다른 이게 너무 대단하고 또 멋지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더군요. 처음에는 참 애가 개념 없다. 어리다. 이게 미쳤구나 했는데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똑똑한 동서가 너무너무 좋아요. 오히려 나이가 많은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자기 남편인 쓴이 시동생한테 미리 들었을 수도 있어요. 쓴이가 시부모랑 잘 안보는 그 이유를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먼저 말 꺼내고 나한테 그딴 거지같은 시집살이 쉽게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뭐가 됐든 간에 당차고 똑똑한 거 인정. 끌 끌 끌 끌 끌. 2번 쓴이 시동생이 형님 내 부부를 보고 잘 배웠네. 끌 끌 끌. 3번 우리 시모도 그래요. 집안일은 무조건 여자가 해야 된다. 그래서 아니요 요즘에는 안 그래요. 남편도 집안일 잘 합니다. 이랬더니 아니 밖에서 일하고 온 사람 집안일 시키지 마라. 네가 해라 네가. 이러는데 허니 그럼 뭐 나는 밖에서 일 안 하나? 어? 매번 이러는 게 너무 빡쳐가지고 시댁에 다녀오는 날이면 일부러 남편한테 집안일 산더미로 몰빵해 줬어요. 이불 빨래 전부 다 꺼내서 시키고 냉장고도 다 털어가지고 정리하게 만들고 욕실 청소는 물론이거니요. 요리 좀 하겠다고 오만 그릇과 식기들 다 꺼내서 산더미처럼 어? 설거지거리 만들어주고 그렇게 몇 번 했더니 결국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해요. 엄마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마. 이러면서 자기 주부습진 걸린 걸 보여주니까 그 뒤로 다시는 그런 말 안 합니다. 즉 소중한 지새끼가 힘들어하니까 겨우 정신을 차렸다 이거죠. 어떻게 될까요? 저희 시아버지도 그랬어요. 남편은 하늘이기 때문에 여자가 무조건 넙적 엎드려 살아야 된다. 어? 맨날 이런 소리. 그러다 하루는 명절에 다같이 TV를 보는데 어떤 부부의 부라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부부싸움 하는거. 그리고 이때 시어머니가 너희는 사이가 좋아서 부부싸움 안하지? 이러길래 아니요. 저희도 엄청 많이 싸우는데요. 이랬더니 아니 너희가 왜 싸우냐. 이래가지고 물론 평소에는 안 싸워요. 그냥 시댁 다녀간 날만 싸우죠. 어머님. 이랬더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사람 모두 정말 한참 동안 침묵을 합니다.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며느리한테 헛소리하면 아들 내외의 부부싸움밖에 안 한다는거. 이걸 좀 아셔야 한다고요. 알겠나요? 이 나라의 시부모님들아. 4번 우리 형님 결혼 10년 차 때 둘째인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늦게 결혼한거고 형님 나이가 오히려 더 어렸죠. 그리고 시모가 형님을 얼마나 평소 무시하고 하대를 했는지 우리 결혼하고 차태 김장을 하는데 헐 이 집안 남자들 이게 처음으로 참가하는 김장이었어요. 왜? 그동안 안 하고 살다가 제가 뭐하냐. 남자들도 다같이 해야지. 여자만 김장 김치 먹냐? 남자들은 안 처먹냐고 이렇게 난리를 쳐서 겨우 하게 된건데 이때 아주버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김장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근데 이것도 말이야 이미 절인 배추를 가져와가지고 한거라 많이 수월한거였어요. 칠기만 한거죠. 칠기만. 그랬는데 그 다음에 시모가 이번엔 그냥 배추 사가지고 우리가 직접 절여서 만들자. 이러네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으니까 어머님 아들들 불러서 하세요. 저희는 양념 버무릴 때 가겠습니다. 이랬더니 아니 그게 뭔 소리냐. 누구들이 와가지고 해야지. 아니요. 여자들이 거기 가서 뭘 하겠어요. 힘쓰는 건 남자들한테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어머님 어머님 아들들이랑 같이 있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모자들끼리 같이 하면 좋지. 며느리는 왜 불러요. 우리 안 갈 거예요. 결국 시아버지랑 당신 아들들만 개고생을 하게 됐고 그 후로 배추 절이자는 말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니 그게 뭐야. 김장 자체를 안 해요. 이젠. 내가 누누이 그랬지. 우리는 김치 잘 안 먹는다. 우리 언니가 김치 맛있는 거 사서 보내준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형님네도 친정에서 보내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형님과 다르게 나는 대놓고 못한다. 싫다 안 할 거다. 늘 이렇게 딱 잘라 말을 했었고 뭐 그래서 그런 건지 한 동네 사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아들만 부르지 저를 부르는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할 말 하고 사세요. 오바네. 원래 진짜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렇게 눈치 없는 척도 잘해요. 끌 끌 끌 끌 6번 내가 아는 어떤 언니는 눈치고 뭐고 그냥 어머님 저는 어머님 졸라 싫으니까 앞으로 저희 집 오지 마세요. 이런 초 레전드를 만들고 갔어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징 남편이 자기 집보다 우리 집에 더 편하다고 합니다. 전부 그대로예요. 남편이 자기 본가인 시대에 가면 며느리인 저보다 훨씬 더 불편해하고 어서 빨리 집에 가자면 어떻게든 거길 빠져나오려고 용을 쓰더라고요. 또 그런 반면 저희 친정에 가면 엄청 좋아해요. 제가 부모님이랑 수다떨고 놀고 있을 동안 자기는 편하게 쉬더라고요. 집에 빨리 가자는 말도 안 하고 아니 진짜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혹시라도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번에 한 분은 남편한테 그냥 대놓고 물어봤거든요. 자기 보니까 시댁보다 우리 친정에 있을 때 훨씬 더 편해 보이던데 맞아? 정말 혹시 그런 거야? 이렇게요. 근데 맞대요. 저희 친정이 훨씬 더 좋고 편하답니다. 근데요.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좀 어이가 없어서요. 일단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과 저 사이에 있는 그게 너무 불편하고 싫대요. 사실 시댁에 가면 저희 남편 저한테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방에서 쉬라며 저를 막 억지로 방에 데리고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 입장에선 좀 그렇잖아요. 여기가 뭐 내 집도 아니고 어? 시댁에 왔는데 며느리가 방에서 쉬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부모님이랑 좀 같이 있는 편이긴 한데 여기서 제가 조금은 불편한 걸 하니까 그게 자기도 불편하대요. 그러면서 그냥 빨리 나가고 싶대요. 아니 그냥 아예 안 가고 싶대요. 하지만 우리 본가인 제 친정을 가면 내 부모님이니까 저는 당연히 기분이 좋고 편한 건데 그걸 보고 있으면 자기도 기분이 좋고 마음이 놓인다고 합니다. 제가 불편한 사람 그러니까 저희 시부모를 만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도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어서 그게 더 좋대요. 아 물론 저희 부모님이 사위 괴롭히고 처가살이 시키고 그런 나쁜 분들 아니니까 편한 거야 맞겠지만 여하튼 그래서 남편은 그냥 앞으로 시댁은 가지 말고 친정을 더 자주 가자 시댁은 그냥 나 혼자 갔다 오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남편의 정확한 심리가 뭘까요? 남편 입장에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 본가인 처가택보다는 자기 부모님이 있는 집이 더 편할 텐데 안 그런가요? 아니면 혹시 남편 자기 부모님들보다 우리 부모님은 훨씬 더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댓글 1번 처음엔 답정놈 뭐 지남편 자랑하는 건가 했는데 마지막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너 끌 끌 끌 끌 2번 아니 이거 정말 몰라서 물어요? 말 그대로 니가 오만 지랄 염병을 떨면 싫은 티를 오지게 내니까 그게 더 싫고 피곤하다 이 말 아니에요 되랄까요? 야 남편은 정말 현명하게 말 빙빙 돌려서 잘 차신했는데 쓰니 눈치 박살나가지고 그걸 그냥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네 끌 끌 끌 끌 2번 아휴 얼마나 거지같은 티를 냈으면 남편이 저렇게까지 해주겠냐 아무리 부모님 눈치가 보이고 또 싫어도 결국 자기 아내를 배려해주는 그 고마운 마음일 텐데 그 배려가 배려인 줄도 모르고 마지막 좀 미쳤네 자기 부모님보다 우리 부모님을 훨씬 더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이런 미친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도출되는 거야? 어? 3번 와 남편이 왜 이러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거라면 이거는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경계성 수준 아닌가? 너 아이큐 얼마예요? 3번 혹시 부모님이 혹시 남편이 자기 부모님보다 우리 부모님을 더 좋아하는 걸까요?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니 어깨 위에 달려있는 덩어리는 그냥 폼입니까? 그렇다고 뭐 폼도 안 날 것 같은데요? 끌 끌 끌 끌 니 부모가 더 좋을 리가 있겠냐? 야 얘 진짜 웃기는 애다 왜 이러냐 정말 너 아이큐 얼마예요? 니가 시댁에만 가면 똥씨믄 표정하고 또 반대로 친정에 가면 늘 밝고 화사하니까 그냥 자기 속 편한 걸 택했다 이거지 정말로 니 부모가 좋아서 그랬겠냐고 니가 니 남편 부모 어렵듯이 니 남편도 니네 부모 어려워 왜 이래? 눈치 챙겨라 5번 시댁만 가면 표정이 썩고 시부모가 한 소리라도 하면 집으로 오는 길 내내 개랄지를 떨어대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완전 개빡대가리니 니 남편 누군지 몰라도 정말 불쌍하다 이딴 게 마누라라니 6번 그냥 아내의 너를 아끼고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이런 거지 뭔 심리가 어쩌고 저쩌고 지 부모가 더 좋고 어쩌고 저쩌고 이딴 소리가 도대체 왜 나오는가? 아 복도 말은요 남편이 진짜 진국인데 너무 아깝다 왜 너 같은 걸 만났을까? 7번 아니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면 아 내가 시댁에 갔을 때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동안 남편이 나 알게 모르게 나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해야 정상 아니에요? 왜 이러는 건데요? 8번 야 이슨이 엄청 좋은 댓글 기대하고 올렸을 텐데 현실은 개심창이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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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마지막 줄에 모든 게 담겨있죠 혹시 우리 부모님을 다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그거를 바라고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답장 나오죠 아 정말 깝깝하다 깝깝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애는 착한데 이런 거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